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2020 온라인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.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 측은 올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. 국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0일과 17일까지 국제청소년연합 홈페이지에서 중고등부, 대학부 원고 접수를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후 온라인으로 지역별 본선을 거쳐 오는 11월 14일 전국 결선이 치러집니다. 자세한 내용은 IYF 온라인 영어 말하기 대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.